피감 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모 스포츠용품업체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달여 뒤 전북체육회가 동석했던 업체로부터 개당 3만 원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해 논란이 됐습니다.